반갑습니다 스튜디오 남생입니다 여름에 많이 보이는 꽃 중 특이한 꽃 접시꽃 드로잉을 해보도록 하죠 마치 접시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같은데 도중한 시인의 접시꽃 당신 이라는 시도 참 유명하죠 거기에 등장하는 꽃이 바로 이 접시꽃 입니다 이 꽃은 한 송이면 참 수수해 보이는데 여러개가 모여 있으면 정말 분위기 끝내줍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해줍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스케치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자세하게 스케치를 하면 훨씬 수월하지만 연필로 그리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구도와 형태 위주로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가 다 되었으면 밝고 어두운 부분을 구분해서 연필로 표현합니다 이때부터 묘사를 조금씩 해가면서 덩어리를 표현하면 나중에 완성이 쉬워집니다 사진에 보이는 꽃을 살짝 지그시 눈을 감고 바라보면 밝음과 어둠이 더 구분이 잘 됩니다 명암을 잘 표현하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느정도 명암 표현을 해줬으면 묘사하면서 완성을 해주면 돼요. 완성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더 신경을 써줍니다. 그리고 세세한 묘사거리도 표현해주면 끝입니다. 어느덧 접시꽃 드루잉이 완성되었습니다. 여름철에 피는 우아한 꽃, 접시꽃. 정말 이쁘죠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